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주연입니다. 여자들은 정말 좋겠어. 반바지 미니스커트 마음껏 입을 수 있잖아. 여름엔 남자로 태어난 게 정말 억울하다니까. 솔직히 여름엔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조염한 남성들이 안타까워요. 진짜 멋쟁이는 긴팔 셔츠를 고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답답하고요. 요즘 멋쟁이는 쿨맵시를 챙긴답니다. 시원하고 멋스러운 쿨과 옷 모양새를 뜻하는 맵시가 합쳐 진짜 멋쟁이가 되는 거죠. 옷차림이 가벼우니 일도 가뿐, 정기로 걱정 없으니 마음도 가뿐한 쿨맵시 비법 알려드릴게요. 셔츠는 노타용 셔츠를 선택하세요. 노타용 셔츠는 목 부분이 일반 셔츠보다 1cm 정도 더 높고 뒷깃이 길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단정해 보여요. 정장 재킷을 입을 때도 노타용 셔츠를 입고 재킷 윗주머니에 포켓 지푸를 꽂으면 패션 완성. 또 하나 파스텔톤 리넨 쇼즈의 셔츠에 면바지를 매치하면 나이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감각을 뽐내실 수 있습니다. 이제는 피부 온도를 2도나 낮춰주는 쿨맵시로 무더위 걱정 모두 날려버리세요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